한국철도가 청량리역 1호선과 경의중앙선 간의 직통환승통로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직통환승통로는 지난 25일 개통됐습니다. 청량리역은 KTX와 일반열차, 수도권 전철이 하루 280회 이상 정차하고 이용객은 일평균 9만8천여 명, 1호선과 경의중앙선 간의 환승이용객은 약 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새 환승통로는 1호선 청량리역 지하통로에서 경의중앙선 1층 타는 곳을 바로 연결해 개통전 환승통로 대비 거리는 80m, 시간은 5분 단축돼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조호권 청량리역장은 환승통로 신설로 고객의 이동 편의는 물론 역의 혼잡도도 해소돼 방역과 안전활동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